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데일리안의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자유기고가 정기수 칼럼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글이 대단합니다 일단 제목이요 보수의 탈을 쓴 얼치기 진보 이준석의 커밍아웃 썸머리 요약 제목을 보니까요 필체 비유의식 문장법 고2급 청년의 속고 하버드에 속았다 탄원서 내용보다 유출 경위 이수화 이준석 수법 이준석의 광주병 원인도 이제야 알 것 같다 전교조 세대 교조적 역사인식 친진보 성향 뿌리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광란의 파티와 관전의 친구들 기소로 화제와 비난의 대상이 된 핀란드 대여성 총리 신나 마리는 이준석과 같은 85년생이다 나이만 갔다 마리는 20대 초반부터 시의원 재선 후 국회의원 재선 사회민주당 부대표 교통부 장관을 거쳤다 이준석은 박근혜의 스카우트로 26세의 당 최고위원 비대위원이 됐다 이후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 3번 낙선 외엔 조직 사회 경험이 전무한데도 말솜씨 좋고 시대를 잘 타 영선 야당 대표가 됐다 마리는 마약 사용 의혹이 일자 자비로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 받고 사과도 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댄스 파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저질의 성상납 접대와 그 증거인멸 교사 행위에 대해 안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른 프레임으로 공격과 논란을 이어가며 피해자 호소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대통령 윤석열과의 맞장의 재미를 붙이고 있다 그의 우구는 현재 정체성이 모호한 두세 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전부다 도를 넘은 언사와 청년 혁신 등의 허상에 가려져 있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다 그의 자필 탄원서는 의미가 큰 문서다 악필임에도 자필로 썼다 A4 4매 분량의 개발 세발 글씨와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 읽기는 적지 않은 고통이다 컴퓨터 전공자가 볼펜과 백지를 택한 것은 그 탄원의 간절함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순천고 출신으로 우리법 연구의 핵심 멤버였다는 이번 가처분 판결 주심 황정수도 글을 읽느라 고생 좀 했을 듯하다 이준석은 이 탄원서 공개와 반응을 국민의힘 당내 인사의 열란권을 이용한 셀프 유출 셀프 격앙이라고 주장한다 이슈 파이팅이다 중요한 건 내용임에도 유출 경위로 소음을 일으키는 수법이 매우 이준석스럽다 안전핀 뽑힌 수류탕 김기현 급의 막장 비유에 셀프 폭로한 그의 학식과 지적 수준이 심각하다 직권당 대표의 그것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주술관계가 잘못된 비문도 눈에 거슬리거니와 절대자 등의 용어 사용이 생경하다 윤석열을 정부도 아닌 여당의 절대자로 군림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들이 이준석 말고 있는가? 민주화 이후 네 번째 보수 대통령으로서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에게 전두환이라니 땡땡땡땡 민주당이나 진보좌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아하게 읽혀졌을 말이다 신군부의 현 대통령을 빗댄 것도 엉뚱하다 그의 단편적이고 교조적인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 전교조 세대 이준석에게 전두환은 악의 화신이고 역사를 바꾼 최대 사건은 5.18인 것 같다 선동소책자 읽고 정치에 막 눈을 뜬 감상적인 고2 수준이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의 서도로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 회군 학생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읽기가 굉장히 힘든 장문 실력 부족한 학생의 글이다 서울의 봄 현장에 참여했던 필자는 회군 당일 남대문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뒤집혀지고 불태워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광주 시민들의 경찰서 무기고 탈취에 의한 무장 총격전도 마찬가지다 물론 전두환 공수부대의 초기 과잉 진압은 그들의 중대 실체이고 범죄 행위였다 그리고 서울대생들의 회군은 규모와 영향력에서 전체 시위대의 2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 대학 학생들이 아쉬움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준석의 저 인용문으로 보아 그가 표로 이어지지 않은 광주 다지기에 병적으로 집착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노회찬, 이정희 같은 좌파 정치인들을 추앙하며 문재인에게는 90도 인사로 극도의 존경심을 표하면서 윤석열 같은 보수국파 관료 고시 출신들은 무시하는 친진보 성향의 배경이 이해된다 1년 전 당대표 이준석은 최고위원 조수진이 그가 대정동 연루 소속위원 처리와 관련해 소집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전두환 신군부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당무를 거부했다 그랬던 그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신군부라며 공격한다 이준석의 탄원서는 그가 특혜로 보수국파 정치인이 됐으나 사실은 보수의 탈을 쓴 얼치기 진보자파임을 고백한 커밍아웃이다 청년에 속고 하버드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너 죽고 나 죽자식 분탕질을 통해 예의 싸가지도 없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만화, 무협지, 게임 3종만 좋아하는 37살 하버드 출신이다 그의 서열, 계급의식, 정진석과의 싸움 등에서와 그의 함께 일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아랫사람 나이나 직위를 하래하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몸에 밴 혁신이나 진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격의 소유자라는 것도 폭로되고 있다 그는 청년 정치꾼들에 대해 이런 어록도 남볐다 청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은 보통 사기꾼들이에요 요즘 그의 천적으로 급부상주인 장혜찬은 이 말을 이준석에게 돌려주고 있다 앞으로 이준석보다 더 똑똑하고 예의를 아는 정치인들의 출연 예고다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는 눈물을 흘릴 자격이 없다 수많은 이름 없는 청년 당원들 앞에서 받을 거 다 받은 우리가 약자 코스프레 하진 말자 이렇게 정기수 자유기고가의 글인데요 예리합니다 꽤 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얼치기 진보좌파임을 커밍아웃 한 게 얼마 전에 내놓은 그 폭로된 재판장한테 쓴 자필탄원선인데요 그 자필탄원서를 보면 이준석이 왜 보수를 격렬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진보좌파들을 추앙하고 문재인에게 90도 인사를 하는지 그 자필탄원서에 나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준석은 커밍아웃 했는데 뭘로 커밍아웃냐 나는 좌파요 왜 좌파냐 전교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교적 교육 받은 세대고 이준석의 얼치기 가정교사가 누구냐 하면 유승민이고요 또 얼치기 가정교사가 하태경입니다 하태경이 얼치기 민주화 운동하던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서울역 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태경 말 듣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전교적 교사들의 말 듣고 전두환은 악마고 그때 민주화 운동하던 무기구 습격하고 광주의 교도소 습격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하는 영웅이고 이렇게 전교적 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발탁하는 바람에 괜히 우파의 탈을 쓴 거야 양두구육은 이준석입니다 양의 탈을 썼는데 사실은 계곡이었어요 그 계곡이 좌파 계곡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했고 유승민이 아버지 친구고 하니까 양의 탈을 썼어요 보수 우파인 양 그런데 안에는 좌파의 계곡이 아니라 늑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좌파예요 전교적 교육을 받은 좌파입니다 하태경의 가정교사를 받은 좌파입니다 유승민의 배신을 멘토로 삼은 좌파입니다 정기수 선생은 얼치기 좌파로 얘기하셨는데 현은 얼치기 좌파라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좌파 같은데요 가만히 그동안 행동 보니까 이건 좌파 맞아 얼치기가 아니라 아주 본격적인 좌파 전교적 선생들한테 제대로 교육받은 그다음에 하태경한테 제대로 가정교육받은 가정교사 좌파 맞습니다 하태경도 좌파 출신이잖아요 좌파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진성 좌파들이 있거든 완전히 감옥을 가는 걸 두렵지 않아 하고 목숨 내거는 걸 두렵지 않아 하는 꼴통 북한의 지령을 제대로 받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살짝 밀리는 거 같거든 그래서 우파 탈을 쓰고 우파에서 정치를 하는데 성공을 한 건데 이 안에는 빨갱이거든요 좌파거든요 그거를 평상시에 이준석한테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걸 떠들었겠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러면서 구라쳤겠지 하태경이가 아 선배님 아 형님 이러면서 전교적 선생들한테 들은 거 마찬가지 비슷하고 다 아 그랬구나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까 나쁜 사람이네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은 악의 화신이네 아 윤석열은 악의 화신의 후예네 보수 꼴통에 이봉규는 완전히 음모론자 악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훌륭한 사람이네 90도절 이정희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90도절 노회찬 90도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여기 정기수 칼럼니스는 재밀 붙였다는데 저는 재밀 붙였다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정치 생명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딜이 되는 거 같아요 좌파 저 난동꾼이 정치 생명을 걸고 딜이 되면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치 생명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준석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좌파 판사가 이준석 1, 2번에 가오를 세워줬잖아요 가처분 신청 기각시키면서 아 인용시키면서 이준석의 손을 쫙 들어주고 이준석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좌파들은 이준석을 키워야 되거든요 이준석만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야 우파를 박살내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이준석을 정치 생명을 걸고 죽여야 됩니다 거기 권성동, 주호영 등등은 못 죽여 그것들은 비슷한 편이야 바른미래당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건 간 편이에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라고 해서 윤핵관에서 이준석하고 갈등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갈등을 벌여도 내부 갈등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편이에요 바른미래당 얼치기 우파 얼치기 좌파 다 몰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은 그들을 몰아내는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사 이번에 수사하고 있죠 제대로 이준석을 수사로 단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당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당 다 접수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이준석 들어와서 당 대표 또 해 그래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고 이준석 또 불어들여 그리고 이준석 하태경 등등 그래 거기 권성동 너도 가라 너 친구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갈라서야 되겠다 그리로 가라 그래 권한대행 직무대행으로 또 하라고 그러세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또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싹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초선 중에서 진짜 우파 초선들이 있습니다 재선 중에서 진짜 우파 재선도 있어요 그 사람들 20, 30명만 모으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됩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되면 정부 보조금 나와요 그것만 해도 당사 구하고 다 정치할 수 있어요 돈 그거 충분합니다 20명 이상이면 원내 교섭단체 돼요 그래 20명 못 모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하고 의식 있는 중진들 한 몇 명 있어요 다섯 손가락 하는데 안 굽혀요 그 몇 명하고 초선 중에서 의식 있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 일단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단체 꾸리고요 국힘당은 그냥 너네 가지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대표하십시오 아이고 유승민 상황하십시오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십시오 주호영 그쪽으로 가시고 권성동 거기 가서 권한대행 다 하세요 그거 다 하세요 우리만 나옵니다 하고 딱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윤석열 당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과 함께 법치주의 살리고 대한민국 정체성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굳건히 할 사람 그래 20명 안 나오죠 거기서 이준석과 권성동 주호영 하태경 이런 사람 눈치 별로예요 나오세요 신당 창당하십시오 20명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나오세요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업하셔야 됩니다 아유 대놓고 선언하세요 나에겐 윤핵관 없다 권성동 장재원 윤핵관 아니다 그거 다 바른미래당 갔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바른미래당 출신들과 선을 긋겠다 나는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다 자유민주 시장 경제로 이 나라 굳건히 하겠다 법치주의 살리겠다 잡아넣으면 다 때려 잡아넣겠다 선언하시고요 이준석 권성동 장재원 주호영 유승민 김무성 다 결별하시고 쓸만한 사람들만 자꾸 가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2천만 국민들이 아마 응원할 겁니다 당원 가입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 이런 나쁜 놈 좌파 커밍 아웃한 거예요 끝납시다 여기서 2판 4판 끝납시다 이제 아 더 눈치 보지만 아 더 눈치 보지만